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법사 관광중고로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발의 선도사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볼게요. 프론트에 쓰는 문장입니다. 징랑워 자이샤 징랑워 자이샤 저로 하여금 좀 찾아보게 해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번째 문장은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문장 말할 수 있는데요. 영 있다 영수증 한다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 어떻게? 이렇게 다양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주문하신 음료 다 나왔습니다. 당신이 주문한 음료 다 내왔습니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떻게? 님디엔더 인력 도 샹 칠 러 님디엔더 인력 도 샹 칠 러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제2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도 안 먹나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기본 패턴은요. 니에 뿌 동사마 니에 뿌 동사마 그래서 당신도 뭐뭐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만 딱딱 갖다 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안 먹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니에 뿌 치마 이걸 응용해서 당신도 안 갑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까? 니에 뿌 치마 니에 뿌 치마 그래서 당신도 안 보나요? 안 봅니까? 라는 말 어떻게 말할까? 니에 뿌 칸마 니에 뿌 칸마 이렇게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요. 도전 500문장 이란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 방식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그도 영화를 보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패턴은요. 타의 동사마 타의 동사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도 범어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사만 딱딱딱 갖다 껴볼까요? 그래서 그도 영화를 보나요? 라는 말을 타의 칸띠엔잉마 타의 칸띠엔잉마 그래서 영화를 보다 칸띠엔잉 딱 집어넣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도 커피를 마시나요? 어떻게 말할까? 그렇죠. 타의 흐 카페이마 타의 흐 카페이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책을 보나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타의 칸슈마 타의 칸슈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저는 운전할 줄 모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기본 패턴은 보호의 동사 보호의 동사 뭐뭐 할 줄 모른다 라는 후천적 능력을 의미하는 패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말 어떻게? 보호의 카이처 보호의 카이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수영할 줄 모릅니다. 수영하다 요용 딱 집어넣겠죠. 어떻게? 보호의 요용 보호의 요용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용할 줄 모릅니다. 사용하다는 동사 용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와 보호의 용 와 보호의 용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봤더니요. 그녀도 안 올 겁니다. 안 올 겁니다. 오! 보호의 동사 더 보호의 동사 더 아까 배웠을 때요. 뭐뭐 할 줄 모릅니다. 보호의 동사 뭐뭐하지 않을 겁니다. 보호의 동사 비슷하죠? 이때 호의라는 조동사가 역할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는 뭐뭐할 줄 안다라는 능력과 두 번째 뭐뭐할 것이라는 추측구조에 쓸 수 있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보호의 동사 더 문장 맨 끝에 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호의가 더랑 만나면 뭐뭐할 것이다 추측구조로 반드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반 밥을 먹지 않을 겁니다. 문장 어떻게 말할까요? 보호의 출판 보호의 출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집에 가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보호의 회자 보호의 회자 그래서 그녀도 안 올 겁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타의 보호의 라이 타의 보호의 라이 그래서 보호의 란 뜻이 머마할 줄 모른다. 머마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살아있는 중고의 실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예쁜 게 있나요 없나요 라는 문장이겠죠. 기본 패턴은 요매요 명사 요매요 명사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예쁜 게 있나요 없나요 이런 말을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요매요 하우칸다 예쁜 것 보기 좋은 것 하우칸다 이렇게 형용하면 되고요. 맛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먹기 좋은 것 이러한 구조 어떻게 요매요 하우칸다 요매요 하우칸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걸 응용해서요. 싼 게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그렇죠. 요매요 비애니다 요매요 비애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잘한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이 가장 춤내로 문장구조입니다. 이걸 이해할 기본 패턴은 와칸 주르륵 와칸 주르륵 제가 볼 땐 말이죠. 주르륵 이와 같은 주관적 견해를 말할 때 와칸 던져두고 말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이 가장 춥네요.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와칸 찐티엔 쥐일량 와칸 찐티엔 쥐일량 쥐 쥐이란 단어가 가장이라는 최상급 표현이겠죠. 이걸 응용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네요. 어떻게 말할까 그렇죠. 와칸 쥐거 쥐하오 와칸 쥐거 쥐하오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녀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런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기본 패턴이 타 찌우 쥐 쥐르륵 타 찌우 쥐르륵 그녀가 바로 뭐뭐입니다. 라는 소개할 때 쓰이는 패턴입니다. 이때 찌우는 바로 바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란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타 찌우 시 와다 메이메 타 찌우 시 와다 메이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녀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아내란 단어 애인 한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타 찌우 시 와다 아이른 타 찌우 시 와다 아이른 이때 아이른의 의미는요. 애인의 뜻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말할 수 있고요. 남편도 말할 수 있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잘한다 시간 없어 빨리 갑시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요. 메이요 시지엔 콰이 동사바 메이요 시지엔 콰이 동사바 시간 없어 빨리 뭐뭐 합시다. 뭐뭐 해요. 이러한 패턴을 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없어 빨리 먹읍시다. 어떻게 메이요 시지엔 콰이 치바 메이요 시지엔 콰이 치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시간 없어 빨리 갑시다 가다 조 단어를 떠올리면 되겠죠. 어떻게 메이요 시지엔 콰이 조 바 메이요 시지엔 콰이 조 바 그렇죠. 찬다 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호란 동사 호란 동사 갑자기 뭐 뭐하다 이 패턴을 알면 돼요. 호란 우리말 한자어로 호련 호련이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라는 말 어떻게 호란 샤 위러 호란 샤 위러 비가 내리다 샤 위 비가 내렸다 샤 위러 러 러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요.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라는 말을 호란 샤 슈 러 호란 샤 슈 러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뭘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패턴을 봤더니 니야우 동사 샤머 니야우 동사 샤머 이 패턴에다 동사만 쭉쭉쭉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 패턴을 딱 담아두시고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다라는 동사 떠올려야겠죠. 니야우 깐 샤머 니야우 깐 샤머 이때 하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쭈 또는 여기 나와있는 깐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걸 또 응용해서요. 뭘 드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말할까? 그렇죠. 니야우 샤머 니야우 샤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세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이해하면 되겠죠. 크 이쉬 수량 크 이쉬 수량 그래서 몇 개를 고를 수 있다. 이런 패턴일 겁니다.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요. 손님 뭐뭐 할 수 있다. 고르다. 선택하다. 세 개 이러한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말해볼까요? 닌 크 이쉬 싼 거 닌 크 이쉬 싼 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두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크 이쉬 량 거 크 이쉬 량 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제가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해하려면 워빵닌 동사이쉬 워빵닌 동사이쉬 제가 당신을 도와 좀 뭐뭐할게요 패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 제가 당신을 도와 찾다 좀 이러한 구조겠죠. 어떻게? 워빵닌 자오이쉬 워빵닌 닌 자오이쉬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걸 봤더니 어떠한 기본 패턴을 만들까? 닌 요 슬마슬마슬마 마 닌 요 슬마슬마 마 패턴입니다. 즉, 뭐뭇이 있나요? 이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손님 있다 봐서 딱 꽂히는 것 까 이러한 구조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 봤더니요. 닌 요 칸 칸 칸 칸 덤마 닌 요 칸 칸 덤마 이때 칸 쩍 이때 가운데 중자를 몇 성? 사성으로 읽어줍니다. 원래 가운데 뜻은요. 쩍 일성으로 읽어주지만 사성으로 쩍 읽게 되면 꽂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봐서 꽂히다 즉 마음에 들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자, 나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교환이 가능하지만 한 달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기본 패턴은 그이 에이 딴 뿌 넝 비 그이 에이 딴 뿌 넝 비 즉 에이는 할 수 있지만 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요. 뭐뭐 할 수 있다 바꾸다 하지만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초과하다 한 달 이러한 구조일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언제로 예약을 하셨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기본 패턴은 위딩러 언제 시간떼 위딩러 언제 시간떼 즉 언제로 예약한 겁니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손님 예약했다 어느 날의 것 즉 어느 날의 것으로 예약했나요? 이거겠죠?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닌 위딩러 나이티엔더 닌 위딩러 나이티엔더 그래서 몇 시로 예약을 하셨나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닌 위딩러 지디엔더 닌 위딩러 지디엔더 몇 시에 컷 이렇게 이해하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라는 문장 구조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기본 패턴은 개인인 따예라이 추상감정 개인인 따예라이 추상감정 당신에게 어떠어떠한 감정을 가져다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게 가져오다 불편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보하오 이스 개인인 따예라이 부삐 보하오 이스 개인인 따예라이 부삐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당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줍니다. 당신에게 가져다준다 즐거움 이라는 구조인데요. 어떻게? 개인인 따예라이 화일러 개인인 따예라이 화일러 이렇게 응용하면 더 있어 보이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지금 창가 쪽 자리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기본 패턴은요. 시엔자이 메이요 명사 시엔자이 메이요 명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뭐뭇이 없습니다. 라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이걸 뜯어봤더니 지금 없다 창가에 기대는 자리 이렇게 이해하는 문장일 겁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엔자이 메이요 카우 주황 더 웨이드 시엔자이 메이요 카우 주황 더 웨이드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일 겁니다. 자, 몇 개월 몇 개월 할부로 할까요? 라는 문장을 이해하는 패턴은요. 야오 기간 펀치 후 관 야오 기간 펀치 후 관 즉 어떠어떠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려고 합니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문장을 뜯어봤더니 뭐뭐 하려고 하다 몇 개월 기간을 나눠 계산하다 이러한 구조겠죠. 어떻게 말할까? 야오 지 거 위에 펀치 후 관 야오 지 거 위에 펀치 후 관 이렇게 말해야겠죠. 자,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문장을 이해하는 기본 패턴은 닛 날 수로 닛 날 수로 즉 당신 어디가 뭐뭐 하신가요? 이 패턴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 손님 어디 불편하다 손님 어디가 불편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문장이겠죠. 어떻게? 닛 날 부 수 후 닛 날 부 수 후 그래서 의사선생님이나 약국에서 먼저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메뉴판 가져다 드릴까요? 라는 기본 패턴은요. 개인인 나 물건 마 개인인 나 물건 마 즉 뭐뭐를 가져다 손에 들고 가져다 드릴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기본 패턴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 손님에게 들다 메뉴, 리스트 이때 리스트 딴딴딴 기억하라 그랬죠. 까 라는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개인인 나 차이 딴마 개인인 나 차이 딴마 이렇게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웁서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안됩니다. 라는 문장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그이 환호 딴 우능 퇴워 그이 환호 딴 우능 퇴워 물건을 바꾸다 물건을 물리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개월 할부로 할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말할까? 뼈쌍거 위에 펀치 후관마 뼈쌍거 위에 펀치 후관마 석 달로 나누어서 기간 나누어 대선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인데요. 접시 가져다 드릴까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말할까? 봤더니 개인인 나 디에즈마 개인인 나 디에즈마 이렇게 손님을 위해 가져다 드릴까요? 접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는데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즈! 자, 이즈! 자, 이즈!